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가워요. 달라도 너무 달라. 드라마 팀의 선물에서 제니 역에 완벽히 인위해 최강 연기 돌로 떠오른 판선화 되시겠다. 멋지시다. 평상시에서도 시술을 좋아하시나요. 어쩜 저렇게. 편안하게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강조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시스루 의상을 많이 선호하는 편이죠. 드라마에서 의리파 꽃댐 역할과 싱크로를 100% 일치하기 위한 필수품. 바로 이 시스루 원피스란다. 그동안 다양한 시스루 룩에 도전했던 그녀. 그녀의 무대 위상은요. 제가 직접 건의를 드렸어요. 제안을 했어요. 시스루 느낌으로 입고 싶다. 레이스 소재라든지 이런 식으로 블랙 앤 화이트로 해서 이거 정말 제가 또 좋아해요. 시스루라고 하면 보통 많은 분들이 블랙을 생각을 하세요. 근데 화이트 레이스, 화이트 소고 지금 생각을 잘 못 하시더라고요. 근데 이걸 제가 코디를 하면서 되게 행복했어요. 제니라는 캐릭터를 표현하기 위해서 입었던 의상이고요. 큰 노출 없이도 되게 섹시한 면을 조금 어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제 선택은요. 지금 바로 입고 있는 이 의상입니다. 한선화가 꼽은 최고의 시스루 룩은 바로 드라마 신의 선물에 입고 나와 포즈가 되었던 블랙 시스루 왕키스. 캐릭터도 살리고 매력도 어필한 효자 아이템이란다. 아 진짜요? 정말요? 정말 수줍아 하죠? 입 가리고 웃었어요. 그럼 오늘부터 그냥 시스루만 입고 오빠. 시스루는 여자의 자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